가장 많이 돌릴 것 같은 곳이요. 다듀가 가장 많이 돌릴 것 같습니다. 음악적으로도 또 다양한 음악들을 많이 했으니까 조금 넓은 마음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 오케이. 이건 시경 씨입니다. 이건 이제 기대라기보다는 궁금합니다. 개성파 위주로... 보는 시각이 좀 독특해야 되거든요. 보아 씨가 개성파 위주로 뽑을 것 같아요. 코칭 외에도 개인 상담 잘할 것 같은 코치. 시경 씨가 잘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경 씨가 술 좋아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결혼 말고는 제가 다 상담해줄 수 있거든요. 내가 한번 불러보고 싶은 노래를 부른 코치. 잠깐만요. 저는 다듀 음악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건 접니다. 제가 제일 철저합니다. 근데요. 이거 사장님이 있어서 부를 잡고... 진짜 부를 잡고 싶어요. 아무튼 저의 성격이 감사합니다. 이런 거ма, 지금.... 이렇게iere..